아 일단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 리노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욕심을 낼 수 있으니까 아니야 저건 아니야 박쥐? 잠깐만 비밀은 폭덧 폭덧이 들어가야 돼 폭덧 하나면 되고 엘레크 할머니 조련사 개풀 장군 살상 야벗 늑대 조련사 그 다음에 그 개가 없네 쥐 쥐 갱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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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탁 탁 탁 어?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땅굴 족제비 괜찮은데? 진짜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짜고 싶어요 님들 족제비 두 장 넣어서 상대 리노를 카운트 친다? 안돼 나도 리노잖아 자충릴수 두 장 말자고 강화사격 좋지 라그 이제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족제비 뺄거야 택해보니까 저거 구려 실바 넣었고 오코가 없네 오코가 빨채 어때요? 킹채자르 아 코도 코도 괜찮네 이게 넣을게 코도밖에 없네 보니까 괜찮은데? 괜찮은데? 형유형 그 두 번째 이야기 이거 한 판만 돌려볼게요 미노 넣었어 넌 뒤졌다 상대 일본인이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 명예를 걸고 아이고 하스웨어라님 100개 감사합니다 제가 100개도 받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명예를 걸고 꼭 이겨보겠습니다 어차피 갈비지 할거면 스스로 곧 인하하자 거기 누구냐 렛샤쿠 렛샤쿠 여기서 이거 쓰는거는 섬유 여기서 분명히 토템을 누릴거란 말이에요 소거를 낸다? 아니죠 집중해 집중해 마음 편하게 먹고 야정이니? 이걸 속사로 잡고 이 다음 턴에 치사로 흙들하고 뿅 잡아주면 끝나죠 나 저 토걸이네? 와 이 게임 진짜 병신이다 개 쓰레기 나올까봐 실바 나오는게 제일 좋은데 도토호가 나왔네 X2 어디서 뭐 처음부터 쓰게? 오케이 흡 허허헣허허헣허허허헣 와 이새키 계산하기 힘드니까 시발 다 볼채 가는거 봐 저걸 아아 시발 오바하잖아 이거는 일부러 이거 안잡고 했는데 적어도 이건 잡았어야지 이거 오바하잖아요 한 판만 더 제가 저기서 제 카드를 믿지 않고 치명적인 사격을 다 정리한 다음에 했다면은 진짜 필요할 때 치사가 제대로 들어가주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유리하다 이거는 아까 그 혁명 첫 번째 혁명 운영하듯이 하면 돼요 방금 깬 우리나라 명예 걸고 하지 않아요? 미국인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잘 몰라요 어? 내일 이거 해볼까? 용 반즈 드루덱? 어떤 사람이 올려줬는데 괜찮은데? 콜로 존사 70등 같애 상당히 초피스하기 쓰는데? 귀간메타? 저 지드래곤으로 전설 3등 찍어봤어요 이거 빠르게 리할까요? 이게 전략 중 하나인데 밧줄 전략이라고 있거든 방송하는 사람 만나면은? 그 공약이 올라왔어가지고 이거는 상대 별 하나 주고 그냥 빠르게 다른 게임 할게요 너무 오래 걸려 저것도 전략이라 아니 튕긴 거 아니에요 빨간불 들어왔어 자기 영웅에 막 불 들어와 마우스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 저것도 전략이에요 전략이라면 전략이지 어? 개좋은데? 이거는 할만한데? 아아 아아 아니 이 덱 존나 센데? 품범박사님 품범들 하나씩 알아오세요 예? 아 이거 맞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 리노우가 있으니까 얘가 좀 아쉽네 얘가 33이었으면은 좀 개의 득 봤을 텐데 얘 이것도 쓰고 코르크론도 쓰고 치고 구울하자 어때? 정리해야지 임마 치고 구울하자 치고 구울하면 얼마나 깔끔해 어? 아 이제 개풀 넣었어요 이거 내고 치사쓰는게 제일 안전한데 승부수 승부수 어 어 게이드 7 댐 뺐죠 왼쪽 실바 사바나 야벤저스가 있다가 나와도 되고 나오고 되게 많아요 이거 댁리스트 보여달라고요?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 댁은 아까 그 전사 혁명댁이랑 달라요 개통댁입니다 저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댁 쓰레기 맞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개 갈비지 댁이에요 도땐거 보이시죠 지금 벌써 졌는데 저 거품 문은 광전사 입에 퐁퐁 넣겠는데 이거 심지어 이거 하스윈에 들어가고 아 이거 기분 나쁘다 이건 ㅈ됐다 너무 센데? 이거 잡고 가는 게 어떤가? 이거 치고 거문날개여 영원하라! 그거 내면은 이제 그거 99로 나오고 그 시바 비둘기 새끼 그거 조나 세거든요? 와 진짜 개새끼다 이거 야 어크공수까지 넣었어 어? 버텨 설마 죽겠니? 남자라면 이정도 욕심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? 응 안죽어 너는 기다릴 수 없다 너는 기다릴 수 없다 너는 기다릴 수 없다 네가 생각하는거 그 비밀에서